자 어떻게 할까요? 반차 두 개를 먼저 돌릴까? 아니면 시변차를 먼저 돌릴까? 따다라다단 골든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골든은 절대 안 나옵니다 골든이 나오면은 내가 불야성을 헤라클레스 없이 깨겠습니다 골든이 나오면은 내가 불야성을 헤라클레스 없이 깨겠습니다 아 뭔가 무서운 게 나왔어 잠깐만 나 뭐 마실 거 가지고 올게 돌려놓고선 마실 거 좀 가지러 갈게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되버린 거 페이크다니 병신들아 아 그래서 어떡해 잠깐만 오오, 마키오 러시카